에토미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에토미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한 남자, 멋진 남자 김성일 인사드립니다 사실 글로벌이 시작이 되면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을 다녀본 경험이 있죠 그곳에서도 에토미를 통해서 삶을 바꿀 그리고 미래의 성공자들이 지금 제가 보는 이 화면 속에 여러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토미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벌써 10년이 넘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항상 실패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제 주변들에게 다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나의 그 실패가 나의 그 약해진 모습들이 주변에서 평가할 때 좋게 보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고 박수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더 이상 제가 사회로 나갈 수 없었고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을 찾아다닐 수 없었고 숨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와중에 여러분 아주 보잘까도 없었던 조그만한 회사 에토미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그 회사에서 우리 박안비일 회장님의 강의를 여러분 화면이 아닌 실물로 제 앞에서 듣게 됐던 거죠 여러분 몇 번 들었을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사님께서는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제 꿈은 소박했고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게 저의 목표일 것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제 스스로 잘 해내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고 초창기의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누구에게 항상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나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 있는 스폰서들이 나를 좀 성장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를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암울했던 그런 기억들이 애터미 초창기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스폰서를 통해서 또 파트너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조직이 성장해 나가고 소득이 높아져가면서 바뀌는 모습들도 보게 된 거고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들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그런 게 생겨났던 거고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기대지 말고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야 되는 때가 왔던 거고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 멀리에서 스폰서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너 내려와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사업을 하자 그런 제안을 받고 결단을 드렸던 겁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터닝포인트라고 하잖아요 터닝포인트 내 인생에 꼭 집어낼 수 있는 그 지점 그날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였고 그래서 짐을 꾸려서 정둥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갔고 그곳에서 고객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가 하는 멘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전에 애터미를 전달하는 일만 했다면 이제 애터미를 전달하고 제가 손을 내밀고 저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제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같이 만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이 만나서 그날 스케줄을 점검하고 고객이 있는 어떤 곳이든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적인 일이었을 뿐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애터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원들이 늘어난 속도가 눈에 보이게 됐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든 기초집기 판매사를 달성하게 되고 또 파트너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단계 점프해서 그 다음 직급을 성취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직급은 국장이었던 것 같아요 국장이 되면서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승급식 때 최초로 울었던 게 아마 샤론 로즈 마스타 그때였던 것 같고 스타마스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타마스타는 우리가 이제 부자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고 원하는 차를 탈 수 있고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먼저 지갑을 열어서 계산할 수 있는 월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한 스타마스가 됐을 때도 감동의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직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자유인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인 여러분들도 더 이상 돈 버는 일에서 해방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존경받은 성공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사업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뒤몰더라고요 대통령 마케팅의 역사가 이제 오래 됐고 그 안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착이 됐죠 에토미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리고 절대 시스템 이거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여도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성공자들이 나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리더들이 성공자가 되거든요 근데 에토미에서는 회사님께서 회사님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에토미의 고객 목표 첫 번째가 고객의 성공이고 고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을 만들어내셨지만 시스템까지도 회사에서 제공하겠다고 절대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시스템을 에토미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거고 에토미의 모든 성공자들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한글 같은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안에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들어도 되지만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항상 에토미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멤버들이 형성이 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그룹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그 척도 기준이 뭐냐면 이 시스템 안에 나의 멤버들이 내가 초대한 우리 회원들이 몇 명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올바른 사업의 척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혼자 시스템 바깥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제품 판매를 아무리 잘해도 이 시스템이라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 회원들이 없다면 여러분 사업이 반전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 안에 계속 초대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주력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을 꿈꾸는 리더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나라든지 여러분이 용기만 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런 목표만 세우신다면 여러분이 사업 설명할 때 항상 글로벌을 얘기하게 될 거고 애토미가 지금 글로벌 20개 이상의 나라로 글로벌이 됐지만 초면은 아니었잖아요 회장님께서 미래의 애토미 모습을 얘기해 주실 때 우리는 글로벌 초인류기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머릿속에서도 글로벌을 준비했던 거고 외국으로도 제품들을 보내는 일들을 준비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 글로벌 비전이 여러분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토미님이 검증된 회사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낸 회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뤄내는 회사예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고 저 인류기업을 행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시고 가족에게 당당한 그리고 사회 누구에게라도 그럽 잡고 이동을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리더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봅니다 그녀동을 얘기할 수 있는